음... 협상 준비를 하라... 나 참... 시간도 없는데 언제 준비하고 앉아있습니까? 어머머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협상이 달라져요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의지라고요 의지 여러분 간식 드세요 워 간식 아싸병 으아 협상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부장님 릴렉스 릴렉스 다음 다섯 가지 사항만 고려하면 돼요 이해관계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옵션 그리고 공정한 기준 협상을 위한 수고하십시오